아.. 예전엔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기약하자 근데 하도 내 닉네임을 많이 바꾸셔가지고 나무를 변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변한다고 능냄이 바꾸는거 싫어하는 놈이야 계속 바꾸시는데 계속 바꾸시니까 내가 아이들이 기억하게 됐더라 어.. 총알.. 총알이 없어 아.. 총알 없는데? 야.. 권총으로.. 권.. 권총으로 기관총을 죽였어 오케 나 정말.. 예.. 명사 13사수 권총으로 일거리에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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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 다 썼어 지금 공룡 와서오세요 총알 다 쪄가지구 내 주.. 주요 총을 어디야 어디야 저기있다 아.. 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소리네 아 여기 총알 총알 한발.. 한발 나왔다 한발에 있는건가? 야 총잇니? 뭐야 이건 대전자포잖아 대전자포도 있네? 대전자포도 있네? 대전자포도 있네? 저걸 펜저파우스트라고 하나? 저렇게 생긴걸 그랬던거 같기도 하구요 그랬던거 같기도 하구요 아뇨 두개 이렇게 딱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펜저포스도 들었구요 하나는 이거 들었구요 아 저기 총알있다 총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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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물다섯발 클리어 에리아 클리어 에리아 클리어 에리아라고? 눈 누가있다면서 그런데 클리어 에리아 클리어 에리아라고? 누군가있다면서 그런데 못 wenig 템에 도격소총하고 그 다음에 기관총 대구경 기관총 까지는 써봤는데 실제로 저기있다 오오 야 패키 퍼스트 맞은거야? 맞았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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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퍼스트가 딱 딱 일회용이잖아 하나 더 제가 제가 뭐 대구경 기관총이라 하면 이 땡크 위에 달린거 있잖아요 이거 땡크같은 위에 달린 이 총있죠 이게 구경이 좀 크거든요 엄청 대구경은 아니고 이 위에 다니는 기관총 이건 쏴봤어요 도격소총은 당연히 쏴봤고 권총도 사격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봤고 소리가 생각만큼 막 예 빵빵하진 않아요 그냥 탕 그냥 뭐라고 해야지 펑 뭐..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예 소리가 영화처럼 두루루루루루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 소리가 겁나게 멀리 퍼지지 빵 쏘면 뿌아우와우와우와우 아하하하 내 설명은 어떻게 되겠지 퐁 이쪽으로 가면 되나? 이 쪽으로 가면 되나? 케이스 블랙크리닝 블랙크리닝 카침 블랙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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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인질 너 내 인질이 되라 야 인질 야 너 가만있어 야 뭐야 아니 아 죽은 척 한건가? 다시 일어난건가? 죽은 척 한건가? 자기랄 죽은 척 했다가 어? 쟤 다시 뒤로 돌이하면서 바로 일어난건가? 뭐라는거야 어?